경청은 한글날 공휴일 반대 의견을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경청은 제발 한글날 공휴일 반대 의견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글은 문화다 한글날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문화민족국가의 금지를 전세계에 널리 높이 퍼뜨려야 합니다 만일 오늘의 상소가 한치라도 저짓댐이 있다거나 국민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 도끼로 제 머리를 부수도 저는 달게 그 벌을 받겠나이다 공적하옵소서